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국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사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고용문제, 포털의 사업확장문제 등을 질타했습니다. 박미연 기자입니다. 정부부처에 정보화 사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고용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 연도를 이월한 경우에 당하는 표적감사를 피하기 위해 또 단기간 성과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은 정부 부처 역시 쉽게 하는 선택입니다. 신동우 의원은 개선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포털의 사업확장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콜택시 업계에 진출한 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톡에서는 택시기사와 승객을 상대로 콜비를 받지 않고요. 오히려 포인트 적립하고 휴대폰 거치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가격 정책 알고 계시죠? 나중에 시장을 점유하고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마냥 올리게 되면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아닙니까? 네, 가격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2년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사안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CNM 뉴스 박미연입니다.